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캐나다, 캐나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캐나다는 무엇보다 러시아담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유럽연합보다 더 크고요, 프랑스보다 15배 이상 큽니다. 그러나 땅의 90%는 잘하며 살고 있지 않죠. 같은 북미권인 미국보다 땅덩어리오 크지만 인구는 미국의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수피 전 영토의 70%를 차지하지만 캐나다는 수피 전 영토의 40%를 차지합니다. 또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고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7,820km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도는 호주에 있는데 그 길이가 무려 14,000km라고 합니다. 캐나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행복한 도시입니다. 나라입니다. 2018년 행복지수평가에는 캐나다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행복한 국가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여섯 개의 다른 시간대가 있습니다. 같은 나라 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마다 시간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수돗물이 정수물 수준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나타난 곰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캐나다는 메이플을 세계 70% 이상을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 이민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 이민을 하는 여러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큰 그림 차원으로 먼저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우선은 평균 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높죠. 현재 알버타주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으로 시간당 15불입니다. 또 캐나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민이 쉬운 편입니다. 저 또한 영국에서 유학을 하며 영국에 정착을 했지만 이민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캐나다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 기타 선전국에서 이민을 시도했지만 캐나다는 잘되지 않아서 캐나다 와서 다시 이민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과 돈이 많이 낭비됐겠죠. 처음부터 캐나다로 이민을 왔으면 덜 고생을 했을 텐데요. 하하하하... 그럼 캐나다는 어떤 나라일까요? 정치적인 면에서 캐나다는 세계의 11위 경제대국입니다. 일명 G7이라 불리죠. 소방정증 7개국. 캐나다는 G7에 포함된 나라죠. OECD 해양국가이며 정치적으로는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미국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벤쿠버와 토론토, 캐나다 대도시 같은 경우 미국의 대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물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 두 도시는 집값도 아주 비싸죠. 하지만 물가도 비싸지만 가계수 또한 다른 도시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캐나다는 다른 선지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분야의 산업이 잘 발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연전 석유가스 산업도 잘 발달되었죠. 특별히 토론토, 캘리그리, 벤쿠버, 몬트리오는 아주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캐나다 실업률은 낮은 편이지만 아무리 내가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만일 영어가 되지 않는다면 좋은 직장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캐나다는 영어, 프랑스어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그래서 영어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까지 잘 한다면 취업을 하는 데 많은 시점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친가정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민은 혼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 단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인프라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의료, 교육, 범죄율, 실업률, 집값, 문화, 예술, 자연환경, 여거 생활동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캐나다는 이 모든 조건을 두루두루 잘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캐릭터는 가정을 위한 인프라 조건을 잘 갖춘 주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캐나다의 기본적 의료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의 형편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외에도 추가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영주권, 워크퍼밍, 시민권자와 어떤 체류 신분에 따라 각주에서 의료 혜택을 받는 조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OECD에 의하면 캐나다의 교육항공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립 세력 학교가 있으며 장학금과 학자금 제도가 많이 있어 학생들이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BC, 알버터, 몬테리오가 다른 주에 비해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하하